가능하시겠습니까? 살짝만 보여주시면 이건 워낙 유명한 영상이잖아요 옆에 국민의 모원들 따라만 표정으로 나중에 나중에 병풍됐다고 비공식 항의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때 온희룡이 보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눈빛도 이상하고 막 뭘 더듬으면서 메모지를 보면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찬찬히 볼까 제가 확인했거든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전면 중단하라고 박 기자님도 보시기에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하죠 전면 중단하라고 본인이 국토부 장관으로 본인이 국민의원들하고 딱 결정을 하고 왔다 당정협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들과 국토부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전면 중단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협의 브리핑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도 한마디하고 그 취재를 예를 들면 김정재 간사께서 한 말씀 하시고 저도 그냥 이렇게 많이 해요 당정협의 브리핑 보시면 여러분 그 패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김정재 간사도 딸다른 표정도 있고 뒤에 국토부 2차관 백원국이고요 인수위 출신 비서관 출신 네 그 다음에 맨대 안경 쓴 사람 도로국장이에요 이용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앉았다 다른 표정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한겨레신문 보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 백좌를 깜짝 놀랬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병평생이었다 논의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논의된 게 전혀 아니다 심지어 회의 내내 계속 메모를 하고 전화를 받고 있어서 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지금 뭔가 급한 전화를 받고 있구나 생각했다 회의에 집중을 안 하더라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한겨레 보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보도랑 연동해서 보면 저게 짧은데요 정치일학이라든지 다른 유튜브 또는 우리 오마이티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계속 본인이 당정 여비 결과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김고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 메모지가 있습니다 저 메모지 실제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도 보면 뭐 전화하면서 계속 메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용을 메모하는 걸 알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지지가 저걸 보면서 여러분 읽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큰일이라는 거 보셨죠 미군 잠수함에 영부인을 대동화해서 잠만경 구경놀이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메모지를 보면서 두 줄을 못 써가지고 못 외웠거나 생각을 못 외워서 메모지를 이러잖아요 쓰면서 한 번 두 번 쓰고 세 번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세 번 이상 그 두 줄 못 쓰고 메모지 저 이제 저 지금 자료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인테리어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심하신가? 아예 그 두 줄도 못 쓰는구나 자기 힘으로 자기 기억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걱정을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애교 국방의 수장인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김종대 의원은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영부인을 마치 구경시키듯이 무슨 무기 구경하고 동물원 구경하듯이 데리고 다니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원희룡도 보면 메모를 계속 봅니다 보고 원래 그 사람 보면 마치 멋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스타일 이렇게 해주면 메모지를 보고 노란 메모 정확히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든가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듣고 적어서 났기 때문에 그 메모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메모지에 이렇게 써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시를 했던 김근혜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던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 김근혜 비서실장이라면 김근혜 또는 비서실장 온 장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했어요 특혜안 야당이 특혜안을 문제에 딱 걸렸는데 그렇게 변 안 했겠죠 특혜안이 시비가 되는데 그러면 온안도 하지 말아봐라 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했어요 그럼 메모를 하잖아요 중단하라고 중단하라고 지시했음 자기가 당점이 그러면 우리가 메모 어떻게 합니까 이 시점부터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중단함 이렇게 쓰죠 메모를 쓰더라도 그런데 진짜 잘 보세요 메모를 계속 보다가 본인도 굉장히 당황해서 표정부터가 이상합니다 평소 원희룡 장관 표정보다 최근에 극악해진 표정으로 완전히 표정이나 영혼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는데 계속 아래를 메모지를 보면서 중단하라고 중단하라고 그건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확인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중단하라고 하다가 어? 이러면 누가 시킨 거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버벅대고 당황하는 표정 영역하면서 중단하고 이렇게 바꿉니다 바로 수정을 하고 이게 여러분 고속도로 게이트의 결정적 비리라고 제가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이상한 이번 사건에서 원희룡 마저도 본인이 아니게 워낙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이조은 때 국책사업이 수십 년 논의돼 결정된 데 그걸 백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전가해서도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 못한다고 이미 다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저 떨떠로만 표정 그다음에 실제 기자들한테 전혀 당정 협의가 없었다 그럼 백제할 이야기는 안 나왔다 그냥 민주당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한 반박 논리 뭐 이런 걸 당정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탄이 백제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뭔 소리냐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 하고 의원들이 걱정했다 뭐 이런 보도가 그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있었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 결과 자료로는 부적절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백제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제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불거진 것이고요 국민의 내부에서도 뭔가 이상했다 이런 증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당정 협의하면 당에서 한 명 당이 앞에 있잖아요 정부가 한 명 이러면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 정책 결정이나 그러면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면 김정재 간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먼저 할 수는 있어요 순서에 근데 그날 저 원희룡 저렇게 해놓고 의원들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간 거 아시죠 그러면서 가면서 갑자기 원희룡 너무나 느닷없이 거의 영혼이나 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 한 판 붙자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계속 항의하는데 답은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히 요즘에 미쳐버린 듯한 표정 인상 막 쓰면서 막 눈빛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다면서 이재명 대표랑 한 판 붙자 그래 이재명 나와 뭐 이런 식의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 바로 직전 상황이 노란 메모지를 보고 계속 있는데 중단하라고 아니 어느 당정 협의에 예를 들면 거기서 김정재나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중단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거리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근데 여당 의원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고 이미 증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정 협의 결과에 나온 그 내용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 독자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백제야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시 추진할 것 같은 네, 그것 꼼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황을 하나도 말씀드리면 원희룡이 이날 그러면서 유명한 두 가지 또 말을 합니다 6월 29일 전까지 한준호가 물어보기 전까지 몰랐다는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모든 국힘당 심지어 김선교, 백원구 교통부 2차관 제가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까지 한 사람이고 인수해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국토부까지 다 뭐라고 말을 맞추냐 6월 29일 전에 몰랐다고 말을 맞춥니다 아마 용산 대통령신부터 저는 추궁받았다고 봅니다 야이놈들아 이렇게 일을 해갖고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6월 29일 전까지 몰랐다고 말을 맞추겠습니다 그쪽이 있는데도 알고 추진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테니 일제히 다 말을 맞춥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요 오니룡, 국토부, 국힘당, 전진선 그 다음에 김선교 전 의원 양평군수, 삼성군수까지 한 사람이 공지구 기치가 다 해줬다고 자백한 사람이 6월 29일 전에 몰랐다고 말을 맞춥니다 그런데 김선교는 차마 양심이 너너로 찔렸나 봐요 그쪽에 여사님 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고속도로 종점하고 가깝다는 건 몰랐다 여사 선산이 있다는 건 알았다는 식으로 말을 걸보문이 지도 말해놓고 너무 몰랐다 그러면 진짜 황당할까 봐 알긴 알았는데 선산이 있는 정도로 말았다 고속도로 종점하고 가깝다는 건 몰랐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월 20일 날 서울의 소리가 김선교한테 물어봅니다 한 달 전에 6월 29일 날 한 달 전에 거기에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연결되는데 알고 계시냐 어떻게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냐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 놓고 몰랐다고 거짓말합니다 5월 20일 날 김선교 멘트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이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유명함은 여러분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 하고 기자들한테 도려 다그치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라는 말은 본인도 그렇게 거짓말했겠지만 당연히 용산 지무실로부터 야 거기야 우리 선산이고 개발 조상료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개발 못한다라고 말을 해 지지받을 때 하는 게 매우 높은 것이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지가 몰랐는데 어떻게 선산이고 조상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지는 6월 29일 전에 몰랐다면서요 땅이 있는 것 자체를 그런데 어쨌든 계속 용산업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온 상태에서 선산이고 조상면대 개발합니까? 그건 김건희 윤석열의 입장이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대변하니까 그 전에 언질과 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나토에서요 김두관 의원님은 정말 질이 잘했다고 보는데 윤석열한테 보고했냐 보고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했냐에 몇 번 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보고 안 했냐 그러니까 보고는 아니고요 식사하실 때 주변에서 오늘의 요즘 고생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 장관 역량이 대단하니 알아서 해라 잘 대체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잖아요 얘기 나왔네요 얘기 있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오마이티비에도 보시면 나와요 김두관의 질이 그 다음에 김건희 씨하고는 했냐 또 안 했대 말 안 했대 에이 솔직히 뭐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아 역시 여사님도 아유 안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뭐 선산이고 조상면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런 취재로 답변합니다 보고했잖아요 상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발진해서 메모지 읽으면서 중단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썼다가 그대로 읽다가 뽀록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나토 왜 가는지 모르는데 나토 가서 MOU 때문에 갔다는데 그렇지 가야 합니까 보통 대통령이 MOU 책을 하죠 가서 저녁 식사절에서 몇 번 봤다고 본인이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언급결에 대통령 부부를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는 뭐 보고는 안 했다고 했는데 저녁 식사를 몇 번 봤대요 네 몇 번 봤으면 여러분 저녁 식사는 최소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한 것도 시긴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은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김건희는 안 가본 지도 오래됐다 네 뭐 이렇게 식당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왕이면 백지하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바보야 뭐 혼낼 수도 있고 우리가 시켜서 네가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 이슈가 됐으니까 당황해서 불러다가 조인트 갔다는 소리도 했고 경례했다는 소리도 했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된 거 뭐 용역사들이 어 강상면 안 낸 거로 하고 옛날에 김성교도 검토했다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이자 갔다 오면서부터는 백지하를 백지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백지하를 백지하는데 그건 뭐냐면 강상면 특혜 아닙니다 도둑이 걸려서 사과하고 장문을 주란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야 내가 뺏어서 야 까불지마 정치공작하고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하면서 그 양평의 관제 조직들 동원해가지고 아예 강상면에 갖다 바치는 강도 인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김근이는 좋아 죽겠죠 네 오 이런 일 잘한다 강상면을 밀어붙이네 양섬에는 가서는 주민 간담회를 했고 주민 안 부르고 강하강산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장들 아 그리고 장윤성 기자의 그 취재가 나옵니다 그 전날 국감하고 상임위하는 날 이장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강상면 강한 매장들한테 다 모여라고 네 이것은 장윤성 전 오마이티비 방송국장의 취재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 다 모이는 겁니다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원안이 예타 통과한 안이 있었는데 그 안과 강상면 안 강상면 안과 예타 안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여야가 같이 이제 노선 검증 일을 꾸려서 정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어떤 수준이냐 자 백자를 백자 하는 거예요 백자를 백자 하는 거예요 원금이 계속 충격과 공포 연속입니다 네 근데 이런 꼼수를 쓰는 거죠 네 자기들이 용역사 두 군데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갑을 관계로 용역사 두 군데하고 지들이 의견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관변합자들 의견이 있어요 불러다가 물론 여야 간에 공방도 만들지 그러면 진짜 정쟁이 되겠죠 전문가들끼리도 싸움이 나겠죠 전문가들 찬반 아니에요 용역도 싸움이 나고 네 완전히 정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탄핵과 퇴진이 당장 될지 그리고 시간을 끌겠죠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용역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살짝 우위에 쓴다 그러면 진짜 김건희 윤석열 고속도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출구 전략 하나로 야 이미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왜 땅에 29필지가 있는 걸 달아버린 거야 125호기나 홍준표 안철수까지 나서서 이 사람이 윤석열하고 경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욱이 그렇죠 이사분께 나서서 유승민까지 보니까 대선 후보에서 경선했던 세 사람이 전부 다 지적을 안 해요 오해받을 짓이다 이건 예외적인 거다 특혜다 땅을 다 팔아라 지금 셋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럼 어차피 고속도로를 나도 특혜도 못 얻어요 네 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검증위원회하고 여야가 온 안이 좋다고 하니까 원래 용역사들이 특혜안이 좋다고 했지만 우리는 양보하겠다 오해받을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짠 겁니다 네 둘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얘들은 이미 재산이 엄청나요 대통령 부재사만 70억이 넘어요 최은순과 윤석열 아버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 고지를 안 했어요 네 불고지에요 엄청난 부자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전국에 지금 이번에 한겨리보도 나왔죠 전국에 땅만 양평만 지금 35필지 그러니까 그러면 29필지가 지금 125필이니까 최소 130억이 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배 되는 규모의 땅이 전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한겨레심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합치면 윤석열 일가의 땅만 최소 두 배 정도니까 200억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개발까지 된다 훨씬 올라가는 거죠 재산도 이미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지게 생겼어 그러면 여야 검증위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와 처음부터 특혜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또 합리적인 절차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출구 전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저는 개수자 그러신 겁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를 만들다가 걸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일단 이구의 미친놈은 나야나에서 온희룡으로 모든 포커싱을 맞추고 느닷없이 이해찬하고 이재명을 야 지금도 국민의 모원들 방송에 나와서 이해찬이 이 문제제기를 제일 먼저 해서 이렇게 했대요 네 그거 보셨죠 네 요즘 말을 맞췄어요 왜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는 또 은퇴한 은퇴한 노 정객인데 네 마치 정략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 같잖아요 민생 민생경전구소나 오마이티비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나 민생단체가 문제제기 했다면 정쟁으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물론 국감에서 저희를 민생경전구소를 거론하면서 이놈들이 괴담 날파리 선동세례라고 저희들 명의를 예선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고소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가만 안 있을 건데 지금 바쁘니까 지금 이거 뒤로 밀어놓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해찬하고 이재명 때문에 이게 생긴 거로 몰아가요 왜 그럼 정쟁 되잖아요 그럼 온희룡이 지체급도 키우면서 야 이해찬 나와 이재명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기까지 얼마나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이해찬 이재명은 거의 상관이 없다 다름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진짜 큰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단 의원들이 강등국 의원이 제안을 했답니다 네 국토의원하고 같이 이건 TF 만드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 그 정도 이슈면 다 의원들이 제안하고 그러면 야당 대표가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당 안팔에서 공격을 받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책임한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야당 대표니까 그러면 들판에서 있는 야당으로서 반대하는 정당으로서 감시하는 정당으로서 오포지티브 파티로서 TF 만들어서 검토해보자 의혹을 제기하는 네 무슨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하자고 했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직접 전면에 서기를 했으니까 일단 제일 잘하는 분들 중심으로 TF를 통해서 현장도 가보고 연구도 해보자 해서 TF가 두 개가 꾸려진 겁니다 하나는 진상 원인 Conf 나 사수 TF 이런 연도 TF 만들어지니까 또 자기가 백지화 했대요. 강두꾸가 거짓말하고 전 양평군수가 거짓말하고 TF 만드는 거 보면서 백지화를 결정했대요. 이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아무리 군사독지 정권도 지들이 잘못한 것에 걸리면 TF 만들어져요. 야당이 TF 만드는 건 기본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얼마나 이놈들은 TF 말 만들고 촛불집까지 다 하고 단식농성하고 별질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법도 누더기 만들고 드루킹 특금도 할 필요도 없는 특금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갖 TF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사 찾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만들었는지. 고맙습니다.